공주 신관공원 앞에 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공산성 헤들보드 투어를 할까 합니다. 신관공원의 주차장이 아주 넘네요. 일단은 펌프로 바람을 끌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트 쪽에 펌프를 장착을 하고 차량에 꽂은 다음에 차량에 꽂은 다음에 헤들보드 담배 덩치를 아주 많이 버렸네. 사람들이 많이 버렸네. 밸부를 열고 1차 바람을 넣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 공산성 앞에 헤들보드를 타고 예당지로 가서 비가 안오면 예당지를 투어를 하고 나서 태안말리포로 갈까 합니다. 틀려는 윗방울이 떨어지는것 같은데 방울이 좀 포장한 수빈이 필란스라 더ימ겠네 근데 수속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